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테슬라가 하려는 일론 머스카이 얘기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가지 챌린지가 있고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점들 현재의 어떤 로봇기술들 AI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까 하는거죠. 궁금한 점들이 있으니깐요. 근데 현재 별로 알려진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주 그렇다고 깊게 들어가긴 어렵지만 일단 생김새 휴머노이드죠. 우리가 익히 지금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아틀라스는 뒤에 백팩 같은걸 메고 있죠. 뒤에 이게 다 배터리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일단 전면 사진만 공개한건 봐서는 되게 매끈하죠. 이런게 안보이는데 과연 배터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도 4680이 들어가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좀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인간에도 가까운데 가능하냐라는거죠. 불가능할건 없습니다. 배터리 조금 싫고 파워플러그를 꽂아서 하면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 단순히만 보더라도 지금 밝혀진 자료로만 봐도 그렇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로는 요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키가 한 173에 몸무게가 57kg입니다. 굉장히 몸매가 몸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굿 쉐입. 얘는 굿 쉐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좋죠. 아틀라스 스펙에 비하면 이게 어마무시한겁니다. 이게 감이 없으시죠. 프레젠테이션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충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좀 더 이런 스펙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무지막지하다라는 거를 좀 간파하셨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틀라스 스펙은 어떻냐라는 거죠. 이 아틀라스는 키가 더 작습니다. 한 150cm 밖에 안되고요. 몸무게는 거의 90kg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틀라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3D 프린트라든지 좋은 머테리얼들 가벼운 머테리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주공항에 쓰인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90kg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굿 쉐입이죠. 사람으로 따져도 이거 너무 굿 쉐입인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요즘 몸이 진짜 많이 불었는데 야 이 로봇이 이렇게 몸매가 좋을 줄이야. 근데 과연 이렇게 좋은 몸으로 너무 가볍죠. 인간치고 좋은 몸인데 너무 가볍죠. 배터리라든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정말 실용성 공장에서만 쓰인다면 전선을 플러그를 이용해서 배터리는 조금만 하고 오래 쓰진 못하지만 배터리 구동으로는 공장에서 어떤 생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고 그러면 전선을 파워 플러그를 플러그인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아주 허무 맹랑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아틀라스랑 비교해보면 키는 더 큰데 몸무게는 가볍다. 이런 부분들 과연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무게를 감량하면 감량할수록 사실 모터의 부하도 줄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당장 키랑 몸무게만 봐도 굉장히 혁신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테슬라는 AI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실용적인 AI에 대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너럴한 로봇을 만들 거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제너럴 퍼포스와 스페시픽 퍼포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까지 저렇게 보선 다이나믹스 같이 쇼를 한 적은 있지만 실용적인 단계에 들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용화에 대부분 다 실패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로봇이 없냐 그건 아니죠. 이제 로봇이 있긴 한데 다 전부 스페시픽 타스크 일정 특수한 타스크에 제한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나 조금 고제한적인 일만 하는 그런데 대부분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가본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같은 일을 엄청 반복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봇들을 보면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든지 테크니션들이 엄청나게 달려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알아서 돌지 않습니다. 절대로 로봇이 세팅한 대로 계속 반복된 동작을 하긴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노후화된다라든지 시스템 에러 아니면 여러 제품들을 이렇게 핸들링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점점점 드리프트 됩니다. 원하는 포인트로 계속 안 갑니다. 로봇도. 같은 일 계속 시키면요. 그게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럼 그걸 계속 보정해 줘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로봇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거 로봇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인원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고용하는 게 더 싸다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용화에 실패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딱 봐도 휴머노이드는 제너럴 펄퍼스인데 그걸 AI랑 묶어서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지금 누구도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데 구글이 아마 리딩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신 구글의 이런 블로그 요즘은 논문도 내지만 뒤에 수소에 대해서 논문도 얘기할 거지만 요즘은 블로그, 자체 블로그, 웨이머도 그렇죠. 그냥 자기들 리포트에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런 논문의 에디터들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취지라고 좀 읽혀지긴 하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멀티태스크 로봇의 리엔포스 러닝을 보면 이거 최신 블로그인데 지금 로봇팔 하나 가지고 밑에 그림 보면 로봇팔 하나 가지고 지금 물건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러닝하는 정도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도가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어떤 변형도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보면 이거 로봇팔 하나입니다. 지금 구글이 굉장히 리딩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 로봇팔 하나 가지고 지금 AI를 이러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확장할 수 있냐라는 거죠. 좀 너무 높은 꼴이라는 게 실제로 좀 프로토타입을 봐야 알겠지만 도대체 테슬라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그게 아마 내년에 올해가 벌써 다 갔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진짜 프로토타입이 나와봐야 테슬라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이런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플렉스빌리티를 가져갈 거냐 그리고 AI를 접목해서 그걸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현재 구글의 그런 기술력을 보면 결국 지금 사람 같은 로봇 파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집게 같은 로봇 파일 가지고 물건 이리 이리 옮기면서 여러 가지 지금 멀티태스크 리엔포스 러닝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정리하면 아까 키랑 몸무게 몸무게가 좀 이상한데 사람같이 생겨서 무게 그리고 AI를 접목했을 때 얼만큼의 확장성 아직까지 이걸 해본 회사가 상용한 회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가 기존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어떤 구글 수준인 거를 로봇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그건 어마무시한 거고 리딩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제너럴 펄포스를 가지는 로봇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다시 처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얘기해도 관리나 유지가 무지무지 어려운데 과연 어디까지 이걸 폭을 가져갈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아 그럼 뭐 부정적이냐?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 어제 얘기했듯이 누구도 프로토타입을 테슬라가 2022년에 안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프로토타입은 무조건 나오는데 왜냐면 쉽기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양산에 우리가 너무 뭐 제가 양상 양상 계속 그래서 기준이 거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여기 전문가 분들도 그렇게 뭐 2022년에 프로토타입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나올 거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현재 기술 수준들이 이렇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쩌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 과연 테슬라가 어떤 걸 보여줄지 아 이런 거를 뚫을 수 있으면은 진짜 학계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떤 스팔라에 더 관심을 집중 받을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요즘 논문이나 이런 거 읽는 거보다도 테슬라가 이런 거 발표하는 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죠 현재 이런 챌린지를 어디까지 뚫어 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확장을 해 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면 무게 어떤 AI랑 잘못했을 때 현재 이 정도 수준이 어디까지 이제 밀어 붙일 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다 아주 특별히 그 한 가지 일만 별로 그런 어떤 플렉스빌리티가 없는 로봇들이 공장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투여되고 있다 이거를 테슬라가 어떻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테슬라 이야기로는 야 이거 미국에서 플레드 가지고 CCS 타입 콤보 타입이죠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를 이용해서 벌써 미국에서 충전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댑터가 정발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해다가 봤더니 기사 보니까 이걸 한국에서 사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온 거랑 그리고 개조를 한 듯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걸 쉐어를 안 해서 그 자세한 개조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콤보 타입으로 충전하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에 꽂으면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가 350kW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차량 간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비온도 노르웨이에서 이걸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200kW까지 가더라 근데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에 꽂아 보니까 한 217, 220, 그러니까 V3 정도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V2.5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쁜 편은 아니고 200kW도 워낙 빠른 거니까요 8에서 무려 45%까지 밀어붙이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반 좀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200kW를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나쁘지 않다 뭐 그나마 용량으로 비교해 보면 루시드웨어가 더 낮긴 하겠죠 좀 더 근데 45%면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무지무지 높은 겁니다 반 가까이를 200kW로 밀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아마 미국에도 정식 발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쓸만하겠다 물론 이제 초반에 조금 빨리 충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200kW이면은 전 얘기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제 정발되고 소통만 잘 되면은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도 꽤 괜찮다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도 텍사스에 최초로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잘 내서 어제 일론 머스카 얘기했듯이 아직은 그래도 이제 거의 옛날만큼 제가 처음 모델3 샀을 때에 비해서는 충전 환경이 워낙 좋아져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순 있지만 서로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확장해가는 그래도 v3는 아직 그렇게 아주 또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 근데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카에 꽂은 플래드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건 일단 기본이 어댑터를 한국에서 공수해 왔다라는 게 물론 좀 더 개조를 한 듯 보이는데 그 부분은 오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경쟁사 이야기들을 또 해볼까 합니다 웨이모가 중국의 지리자동차 회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로봇 택시를 또 하고 언젠가는 at some point죠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미국에도 온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들고 웨이모의 소프트웨어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미니밴 타입에 근데 이게 될지 아직 기간이 언제 올지 확답은 없습니다 근데 서로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슬슬슬슬 근데 현 시국에 중국에서 만든 차가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미제라지만 이게 과연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웨이모가 참 어떤 제조에 있어서 참 힘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중국까지 손을 뻗는다 라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몰랐었는데 아무도 이제 웨이모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2주 전에 한 1,2주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GM의 크루즈와 더불어 지금 시내 주행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밤에 뭐 낮에도 테스트하고 있죠 웨이모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부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 근데 이게 사람을 쳤더라구요 라이다를 쓰는데도 무적은 아닙니다 사람을 치웠는데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분이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막 치명상을 입지도 않았고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누가 이제 잡혀간다라든지 물론 경찰이도 조사는 하고 있지만 뭐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쳤다라는 거죠 이제 보행자를 그러자 이제 웨이모는 이게 매뉴얼 모드에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금 조금 운전사한테 이걸 좀 이제 돌리는 좀 안 좋은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요 분명히 물론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뭐 타거나 원격 조정을 한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전에 소개를 얘기를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이멀전시 브레이크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작동을 했겠죠 이제 나중에 웨이모는 종종 이 리포트를 내보내니까 그걸 좀 더 확인해 보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여기서 좀 차들이 빨리 돌아다닌다든지 목격자들이 뭐 그런 리포트도 있긴 했는데 이렇듯 사고가 납니다 안타까운 소식 라이다를 쓰더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거 테슬라랑 아직은 큰 차이가 참 이런 복잡한 시내를 핸들링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로는 스웨덴의 노르스보트가 드디어 이제는 리티움 아이언 배터리를 생산 첫 번째 생산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 슬금슬금 유럽에서도 대량 생산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어가 느는 것은 좋죠 이게 제 살 깎아먹기가 아닌 이제 배터리를 더 많이 생산해서 전기차 보급에 이게 서로 파이가 커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60기가와트하워 정도 1년에 적은 양이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은 기가 팩토리 테슬라가 지금 메인으로 파나소닉으로 생산하는 게 지금 40기가와트하워로 거의 전세계 탑급의 공장이니까요 물론 지금 60기가와트를 1년당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거에 박수를 치고 싶고요 하루빨리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파이가 커진다 라면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도 이게 꼭 경쟁만 될 게 아니라 시장이 커지면 결국은 먹을 과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배터리가 공개된 사진이 각형입니다 내부의 케미스트리가 궁금한데 아마도 인산철 이게 각형이다 보니까 하이니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에 밝혔듯이 이런 각형의 스윗스팟은 인산철이라서 그리고 전에 폭스바겐도 이런 규격을 얘기를 해서 아마 폭스바겐과의 협력이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튼 계획대로 빨리빨리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퓨얼셀 하이드로젠입니다 현대가 내연기관 연구도 그만뒀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현대를 찾은 게 아니라 하이드로젠 퓨얼셀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왔나 궁금해서 봤는데 현대가 이것도 잠정적으로 그만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정지를 했다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게 수소 생태계가 맨날 이게 팽창한다 팽창한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한 거짓말 안하고 한 5년 10년 들은 것 같거든요 처음에 수소충전소는 캘리포니아 미국 같은데 보면 되게 일찍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확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대도 이걸 좀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슬로우다운 하는 게 아닌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수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장비라든지 그런데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러다가 뭐 재미난 논문들 많습니다 논문 찾아보면 저는 이런 연구들은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참 갈 길이 멀다 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원래 이 채널 논문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일론 머스크 하도 양산 타령하다 보니까 저도 양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흥미가 뭐 잭과 관련된 논문들이야 많이 보지만 이게 점점점점점 내려가다 가더라고요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팔라듐 위에 그러니까 그라핀에다가 팔라듐 넣고 그 위에 이제 수소를 이제 저장시키는 이런 나노 파티클 구조를 이용해서 아직 수소 저장이나 이런 넣다 빼는 효율이 그렇게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논문들을 보면은 무슨 나노 초콜렛 플레이트 같이 예 그림이 참 이쁘죠 지금 ACS 나노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그라핀 설페이스에 이리듬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소의 어떤 이제 저장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늘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근데 이런 논문들의 더 초점은 이 서로 원자 간 결합이라든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어떤 과학적 분석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인간은 많이 많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시적으로 왕창 막 움직이는 것들들만 예측이 가능하지 하나하나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더 작은 세계로 가다 보니까 근데 아직 이런 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연구도 요런 부분들이 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쌓이게 되면은 좀 수소를 좀 효율적으로 다루는 게 되면 가능성은 예 있습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은 양산에 가려면은 무지무지 멀다 그리고 이런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지 충전 속도 그리고 가격 예 여전히 수소는 저기 화석연료 근처에서 다 얻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아 이게 너무 문제가 산척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을 포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학계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원자 간에 어떤 그런 기본 인트랙션 이런 것들들이 다른 어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게 되면 학계에서야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다른 데에 다 이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사이언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연구는 되고 있지만 예 양산은 멀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가 완료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